미디어유스 정우영 기자,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하다보면 지나치게 많은 주식투자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주식투자에 관련된 책을 무료로 나고 있다고 하거나 투자와 관련된 강의를 홍보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내용만 보면 일반적인 주식투자업체 광고 같아 보인다. 하지만 이 광고에서는 주식투자업 관련 활동을 한 연예인 및 공인이나 그 외의 유명 연예인을 활용해서 주식투자업 관련 도서나 강의를 홍보하고 있다. 연예인 및 공인이 주식투자업 관련 광고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는 것이 이미지에 악영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것보다 더 크다. 광고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는 실제로는 이 공인 및 연예인과 광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니라서 단순히 자신들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권유하기 위해 이들을 사칭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주식투자업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출신 황현희씨를 사칭한 광고에 사이트를 접속해보면 이들은 주식투자 관련 책을 무료로 나눔한다고 하여서 전화번호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이들 사칭한 연예인의 얼굴과 이름으로 카카오톡 페이지를 만들어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튜브 계정까지 등장하여 마치 황현희씨가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런 사칭 피해를 당한 유명인들은 모두 사칭 피해를 호소하며 자신이 투자 광고와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 대표적으로 잦은 사칭 광고 노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황현희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은 투자와 관련해서 나오는 현재의 이 광고와 무관하며 이 광고들 사칭이며 사기이다. 자신은 그 누구와도 종목의 추천이나 투자유도 일대일대화 등을 하지 않으며 함부로 이들에게 개인정보나 돈을 맡기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말을 게재했다. 하지만 2개월이 넘은 현재에도 각종 sns에 사칭 광고들이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는 광고에 대한 사칭 피해를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는 있고 메타 고객센터에서도 사칭 관련한 계정을 발견하면 고객센터에 신고하기를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칭 피해가 2개월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칭 계정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연예인을 사칭한 이유사 투자자문업체의 인스타그램 광고를 고객센터의 사칭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를 해보았지만 사칭에 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도착했다. SNS를 통한 대량의 광고가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는 한층 더 이들이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 한 번 더 의심하고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또한 광고를 규제해야 하는 SNS 본사도 사칭 범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이 잘못된 광고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빠른 조치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 피해보는 이가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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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